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중요한 것을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또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중요하신 분은 사업을 할 때 돈을 준비하고 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 사람을 준비하고 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의미 없이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한 제자를 부르셨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을 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모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 때를 기다리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사여서 이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다 끝나야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자기 때를 따라서 하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해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성룡에 이끌려서 광라로 가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야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게 될 때까지 오늘 기다려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보면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 뜻대로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시작하고 그냥 저지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디에서 전파하십니까?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소가 오늘 말씀에 바로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제일 북쪽 변방,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고 제일 변두리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외적이 침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약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갈릴리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며 살지 않고 돈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어려움이 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그 주변에 무슨 베단이나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로부터 베들레헴 또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있는 여리고 이런 큰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보금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제일 변두리에 있는 북쪽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금서를 보면 사역을 단지 여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주 사역 지역의 활동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태보금 5장에 이 갈릴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들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남들이 볼 때 복이 없는 지역에 소외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바로 이 갈릴리는 다른 지역보다 가난하고 로마 제구로부터도 많은 착취를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고 뭔가 소망이 없는 바로 그것이 이곳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눈이 이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이 없는 그 인생을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복이 없는 곳이라면 내 마음이 복이 없는 황피한 황무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복이 있는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전해도 예를 들면 세상의 것으로 부여해서 더 이상 나는 이미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좋은 것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오신 것이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신 건 안 뺏기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바로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제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이제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그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의 것으로 높아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다 육신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교회 오기는 오지만 이미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다 채워져 있는데 채워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와 같이 내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고 낮아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내 형편이 딱하고 내 형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꼭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강한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선파하신 이 전파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컵에 물이 다 차서 이제 물이 넘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성취될 때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성경 원문의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인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죄림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때가 되었다.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 실패와 나의 인생의 저주와 결박과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내 인생에 형통함이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 형통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눈물이 쌓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이거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과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이제 율법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의 때가 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내 열심 내 의로하고도 열매가 없고 피곤하고 지치는 이제 이 종교생활을 그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서야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과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녀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왕인 자녀된 권세를 행하는 이 때가 되었다. 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귀의 종이 된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때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삶의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순서가 아니라 회개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역사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이런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하나님을 떠나있던 나의 인생의 길 이 악한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짓고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인생을 살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신음하던 이 고통과 결박으로부터 끊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 인생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더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는 예수님과 이들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될 텐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을 좀 모아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그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제자에 대해서 듣고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교회에 있으니까 또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강조하시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오늘 말씀의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이라는 것은 그냥 이 갈릴리 해변이 아주 그 아름다운 휴양지여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휴가철에 여기 갈릴리 해변에 온 그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여기 휴양 온 사람들 여기 온 그 똑똑하고 부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해변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평생 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이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복음 역사를 앞으로 전하게 될 제일 중요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다면 우리 생각에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여야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동네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라도 좀 변변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제자들을 다 이곳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어부들과 같이 인간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은 그냥 초라하고 별품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냥 나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조용히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별로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를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우리 생각 우리의 지혜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 당시 뛰어난 학식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 주류 사회 귀족이나 왕가 출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전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냥 갈릴리 어부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전파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으로 배부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람은 지키려고 하지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가진 그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이미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새것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인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아는 것을 원하지 정말 말씀대로 내 삶을 개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것이 좋다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겠습니까? 이들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어부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소배되고 고립되고 고립되고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곳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부들과 같은 사람들 이 갈릴리에서는 변화를 원하지만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변화와 소망을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갈급한 사람들 바로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새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나의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쓰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자고 내가 가진 자여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영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9절에 자기 스스로 세상적으로 더 부용해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너희를 부르셨겠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부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어떻게 했었는지 더 부여지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그 지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 지혜, 내 방법 옮겨지고 세상인 것을 옮겨지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바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멸시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영적 생명이 없는 가운데 구하면서도 지키려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우리가 굳은 마음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 갈릴리 어부들과 같이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주님의 변화에 따라가는 저와 성노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갈릴리 어부들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방법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십니까? 단순합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가 앞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자가 되면 너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지 일일이 그것을 다 세상에서 받을 영광과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제자들의 어떻게 이들이 부름을 받았는가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무슨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일꾼들도 버려두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왜 해결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믿어지니까 그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단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 내가 겁없이 결단하고 겁없이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내가 왜 지금 교회에 있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더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의 어려움을 잘 위로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와 같이 여가생활을 잘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물론 좋은 분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냐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냐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광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눈을 뜨면 이미 만나가 내려와 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더니 그 메추라기 떼가 날아가다가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고기 메추라기 떼가 날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를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그들이 광냐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냐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난한 땅에 못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십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며칠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5병 이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남자만 5천명 다 하면 2만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없는 가운데 그 도시락 하나로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고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떡을 달라고 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떡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살은 너희에게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니라. 영생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제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을 먹고 기적을 날마다 보고도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죽지 않았느냐. 어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이오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랬느냐. 어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 다 욕을 하면서 떠나가지 않느냐. 너희도 가랬느냐. 그러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신앙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지금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견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이 어부들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다 제자를 모집합니다. 다 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안드레를 찾아가시고 요한을 찾아가시고 야구보를 찾아가시고 또 세간에 앉아있었던 그 세리마테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그냥 다 오라고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불러 모아서 그냥 어떤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예수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무장시키고 이들을 훈련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두 명을 훈련하는 것 또 이 열두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삼도록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 그냥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 예수님을 따라갈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마지막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반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아래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베드로와 암드레를 말하는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느니라 바로 이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갑집을 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합니다. 갑집을 합니다. 그냥 이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믿고 거기에 갑집을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 그것뿐입니다.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위대한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온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이 만약 너희가 이제 앞으로 그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제자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갈릴리 어부들은 도망갔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하겠다 예수님이 너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고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 어부와 같지만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반응하면 그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순종한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이 가장 큰 구원의 역사 복음 역사에 그것이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는 변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제일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그냥 자기가 무슨 들러리 정도 구경꾼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한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량의 다윗이 내가 진짜 무슨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인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대로 광량에 있으라고 하니까 광량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느 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랐습니다. 나 같은 것이 별벌률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냥 반응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갈릴리 어부들 제자들은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비우고 이 갈릴리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세일을 행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에 오셔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 말씀을 단지 은혜받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정하는 이 제자들,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반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보호받고 끌려다구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에 내가 끌려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노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